편의점에서 간식 사고 거스름돈 받고 마트에서 장보고 거스름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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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쌓이는 거스름돈 그러다 지갑 터져요 이제 거스름돈 적립 서비스 이용하세요 주머니는 가볍고 마음은 든든한 거스름돈 적립 서비스 편의점, 마트,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선불전자 지급 수단에 거스름돈을 적립하세요 교통카드를 포함해 다양한 선불전자 지급 수단으로 적립 가능해요 거스름돈 받기 전 충전할 적립 수단을 제시하고 거스름돈 대신 교통카드 충전돈은 포인트 적립 받으면 끝! 이렇게 적립한 거스름돈 어디에 사용하냐고요? 선불전자 지급 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한 다양한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거스름돈을 선불전자 지급 수단으로 적립하세요 세상 편한 거스름돈, 거스름돈 적립 서비스 같은 경우가 convenient이 많아요 베이징 전 sins 펜 라이브로 이렇게 적립하는 프로듈 2번 바를 우리는 다 생긴 한 테이블을 그리로 적립합니다 그리고 펜 라이브로 이렇게 적립하여 다음 주에 계속 서비스로 적립할 수 있는 거스름돈 Tact sua 있는 세이니조가 있어도 일단 지금까지 트레이브에서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립하시겠죠? 이건 일반적인 편의 쪽에 대해서 끝을 적립하면